총 조작 규모가 얼마나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공 박사님이 추정했던 350만 표하고 건사한 값이 나올지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추정된 것이 215만 표 더하기 25만 표니까 240만 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 데려온 것이 바로 대전남 자료입니다 전남 전남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관위는 이재명이 56만 4228표 차로 이겼다고 발표했는데 제야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51만 표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3.39%를 빼앗은 거죠 윤석열 후보한테서 심상정 후보에서 0.37%를 빼앗고 이곳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서 이렇게 빼앗은 겁니다 어제는 전북을 했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3부 대통령 선거 전남 사전투표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얼마 빼앗은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목포시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이재명이 2만 1494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2만 1494표를 얻은 것이 아니고 2만 482표밖에 못 얻은 겁니다 목포시에서 윤석열은 3,050표를 얻었다 선거관리비는 공식표를 발표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인위적인 후보 간 득표수 이동을 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조작이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구해보니까 윤석열은 3,050표를 얻은 것이 아니고 3,965표를 얻은 겁니다 그 밖의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다 다릅니다 알뜰살뜰하게 표를 훔친 겁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께서 왼쪽에 선관위 자료하고 제야 전문가 추정치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대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하게 되면 하나의 표로 이름 딱 정리가 됩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전라남도 사전투표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은 선관위는 64만 7068표를 받았다고 공식표를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모두 다 수정 보완하고 난 다음에 구해보니까 61만 8808표밖에 못 얻었더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8260표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 함께 더해진 겁니다 윤석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공식적으로 윤석열이 전라남도야에서 사전투표에서 8만 2840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를 구해보니까 10만 8343표를 얻은 겁니다 윤석열한테 몇 표를 빼앗었냐 2만 5503표를 빼앗아 가지고 이재명한테 그냥 갖다 바친 겁니다 정의당의 심상정은 몇 표를 빼앗겼냐 2757표를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사전투표에서만 28260 곱하기 이만큼의 여러분들 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뭐라고 이런 발표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이재명은 86% 윤석열은 11%를 득표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훔쳐간 표 다 토해내게 하고 빼앗긴 표 이름 다 되찾아주고 나니까 윤석열은 82%를 득표했고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이재명은 윤석열은 14%를 득표한 거죠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장의 표로 이렇게 딱 정리해 보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3.39%를 윤석열한테 빼앗고 그것이 2만 5,503표입니다 심상정 함께 0.37%를 빼앗고 2,757표입니다 그걸 모두 다 이재명한테 밀어준 거죠 2만 8,260표 2만 8,260표를 빼앗고 2만 8,260표를 대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뭐죠? 선거를 그냥 뭡니까? 만진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은 56만 4,228표를 승리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이재명이 그냥 공짜로 꿀꺽 승린 거 다 토해내게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과 심상정이 빼앗긴 거 다 찾아주고 나니까 56만 표 차이가 난 게 아니고 51만 표 차이로 이재명이 승리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모든 뭡니까? 전라남도에만 나오는 건 전라남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군구들이 여러분들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모든 지역에서 다 시별로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시별로 계산만 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도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훔쳐갔는지가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조작률 몇 프로 적용했는지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모든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구한 수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유시 담양군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종합지구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를 들어가게 되면 목포시에서 동래별로 몇 표 정도를 훔쳐가지고 옮겼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역으로 그거를 찾아내게 되면 뭡니까? 동해 투표소 레벨마다 얼마를 표를 조작해가지고 표를 옮겼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낼 줄 몰랐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미울 겁니다 공병원은 사람이 참 밉겠죠? 그냥 넘어가서 그냥 우리끼리 오래오래 해먹을 수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다 밝힌 거죠 이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덮고 가겠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덮고 가겠냐 이야기예요 국힘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덮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집에 돌아가면 가장일 건데 자식들 눈 한번 보란 말이지 자식들 이름 중국처럼 뭡니까? 선거가 없고 선거가 있더라도 완전히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저것끼리 뭡니까? 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그걸 넘겨주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그 대한민국이 맞나 이야기입니다 7000년이름 질곡의 역사 속에서 70년 정도 이승만이란 건 거인이 만들어냈던 소위 대한민국 체제를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와해시키고 붕괴시키는 도덕질한 세력들을 아무 언급도 없고 대통령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그게 제정신이 맞습니까? 무슨 말을 무슨 변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데 대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를 가지고 뭡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이 지경이 됐는데 당선자 이후에 여러분 당선인 신분 이후에 단 한마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 안 한 대통령을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선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직함을 갖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금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은 뭡니까? 폼 잡으러 대통령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그냥 도배를 해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뭡니까? 장난주를 친 겁니다.